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95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2월 25일 오후 1시 32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한국조선해양 장이 많이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좀 박스건을 그려주면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이때 부분을 좀 이제 살펴보면은 구간이 굉장히 과매도 구간으로 좀 책정이 되요 어떻게 보면 이때는 이제 과매도 구간 장이 좀 많이 빠졌죠 이때 그래서 이 부분으로 책정이 되어 보이구요 일단은 한국조선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잘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대로만 왜냐하면 이제 조정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이 보시면은 보시면은 굉장히 조정기간이 길어요 주봉으로 한번 봤을 때도 조정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조정기간이 굉장히 거의 반년 거의 반년 동안 조정을 받습니다 반년 동안 조정받다가 다시 반등을 줘서 올라갔다가 또 조정을 받는 기간이 거의 3,4개월 됩니다 이건 주봉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일봉으로 한번 표현을 했을 때 일봉도 똑같아요 조정을 받는 여기 꼭지점부터 조정을 이렇게 아래로 받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 부분이 있었고 다시 조정을 받아서 올라가는 기간이 그리 길진 않아요 길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를 이제 살펴봤을 때 여기 부분부터 여기 부분까지 사실 거의 2년이라는 거의 대략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조정을 받다가 다시 여기 부분부터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부분부터 또 이렇게 중간중간 조정을 받았지만 이렇게 상향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지속이 되어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부분 자체가 저는 이 눌림목을 찍고 다시 반등을 줘서 올라가는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한 달에서 두 달 중간중간 조정은 올 수가 있지만 그래도 길게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을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때 사실 장이 많이 빠지면서 떨어졌다가 여기서 강하게 대기매수가 쏠리면서 양봉전환해서 마감했죠 양봉전환해서 마감하면서 여기서 박스권을 어떤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좀 차트가 그려져요 왜냐하면은 이 한국조선해양이 사실 악재가 코로나 빼고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가지 대우조선해양 이제 인수권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국조선해양 보시면 5,700억 수주 5,700억 그리고 그 전날에는 5,400억 수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주를 지속적으로 좀 이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이제 이 조선해양이라 같이 그 5,00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어떠한 이제 뭐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어떠한 소형주에 비하면 이 돈은 엄청난 큰 값어치인데 한국조선해양에 치과총액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선박수주를 오래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기대감이 일전에 월봉으로 봤을 때 일전에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크죠 왜냐하면은 수주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장시간이 흘러서 그런 이제 수주나 어떠한 뭔가 호재거리에 대한 이슈가 나와도 크게 못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7초 9,974억원 거의 이제 8조원이 가까이 돼가는데요 이 부분이 일단 시총액 8조 이상은 충분히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시가총액은 4%으로는 11만 3,500원 제가 한 저번주에만 봤을 때도 9만원대까지 떨어졌죠 9만원대까지 9만원대까지 사실 거의 그때 눌림먹 시점에서 매수 타점이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만 잘 들어가셨어도 거의 15% 이상은 좀 수익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좀 감소를 하였으나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4분기 때 굉장히 좋은 시점 호실적을 해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때 거의 2조 가까운 선박수주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매출액이 굉장히 높았고 영업이익도 거의 더 늘어났죠 더 늘어난 추세를 보여지는데 이렇게 늘어났어도 좀 감소를 하긴 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은 감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3분기 때 단기 순이익 자체가 마이너스 거의 마이너스 700억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제일 아쉬운 건 사실 배당 없는 게 제일 아쉽죠 어떠한 이제 현금 흐름 활동이라든지 인형 활동 흐름이 굉장히 많으면 이런 배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 2차전지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관련 이런 업계들은 사실 이런 납품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이에요 길어봤자 만약에 수주가 들어온다면 그러면은 이거 같은 거 수주라면은 내가 이제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현금으로 어느 정도 순환할 수 있는 뭔가 현금 유동성이란 게 유동성이란 게 되게 큰데 한국 조선해양은 선박 수주가 저렇게 5천억 1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2023년 2024년 이렇게 발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올라가겠지만은 이 전년도 매출액 했을 때 2020년도 2019년도 매출액을 찍었을 때 선박들이 이제 나가는 것도 있어요 2019년 때 발주가 들어있어요 그만큼 현금 활동 흐름 이제 유동성이 크진 않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당이 없는 거죠 한국 조선 조선주가 원래 보통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발주가 들어왔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 걸린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운영비나 어쨌든 간에 이런 개발 비용으로 사용을 해야 돼서 그런 현금 유동성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한국 조선은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한국 조선해양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방송을 도와드릴 거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방송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 네이버에 AP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 무료 추천 라이브 있는 부분 있죠 라이브 부분 있는 쪽에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밑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 클릭을 해보자면 저번주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뭐 3전 2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갑니다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수익권 한 종목은 이제 홀딩 종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일단은 공지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부분이 있고 항상 미국장 다우지수나 나스닥 관련해서 체크해서 항상 올려주시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9시에 추천이 나가요 마이크 프로앤드 현재가 8,0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대림제지 9시 2분에 삼보판지 이런 식으로 항상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갑니다 이런 차트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항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 매수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금일 수익 종목 대림제지 삼보판지 금일 보유 종목 마이크 브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이런 공지도 나갑니다 뭐 초단자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매일 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으로 매일 초단태화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이제 뭐 그 몰빵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전에 장시황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좀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종목 한 번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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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